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화요일이네요. 2023년도. 여러분 이제 어제에 행정안전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또 국민의힘이 이제 의논을 해서 수개표를 도입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는데 간밤에 이제 여러 그런 유튜브 방송들이 뭐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우리 윤 대통령이 해냈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사회가 경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그런 안위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문제는 좀 이렇게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문제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진지한 성찰 이런 게 참 없는 사회 같습니다. 그냥 천수답식으로 그냥 땜빵질을 하는데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수개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찬찬하게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좀 경박한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진지함이라는 게 전혀 안 보입니다. 진지함이라는 것이. 그러니까 참 이 보통 앞으로 고생을 못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오늘 중후반부의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일단 시사 문제를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한동훈 씨에 관한 그런 보도를 보면서 어쨌든 법무부 장관 퇴임사는 상당히 잘 쓴 글입니다. 그리고 누가 대피를 해주면 그런 퇴임사를 쓰기가 힘들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 씨와 직접 썼네요. 글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그런 직종을 보게 되면 이제 검사들은 그런 공소장 같은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훈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. 그리고 판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판사들은 판결문을 쓰니까 그래서 이제 판사들의 수명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짧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 그런가 하니까 그 판결문이라는 것이 수십 쪽 수백 쪽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씨는 이제 검사생활 하면서 이렇게 글 쓰는 훈련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퇴임사도 상당히 깔끔하게 다른 사람이 대필하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. 이제 오늘 보니까 동아일보의 상단 하단에 12월 26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는데 거기에 단신기사로 당에서 연설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한동훈 씨가 제 연설문은 제가 씁니다. 이렇게 하는데 참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네요. 연설문을 자기가 쓰면 연설문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설문을 참 잘 썼거든요. 여기 보시면 저는 잘하고 싶습니다.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이 써주면 절대 쓸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. 그래서 제 방송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사를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글은 한 장관이 직접 쓴 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네요.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. 이런 표현은 다른 사람이 못 쓰거든요. 서민과 약자의 편에 쓰고 싶었습니다.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. 문장이 여러분들 단문인데 이 단문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가 입신하게 되면 연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치가들의 연설은 되게 단문이지 않습니까 단문 짧게. 그래서 아주 잘 쓴 이 법무부 장관 퇴임사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오늘 읽혔네요 26일 취임 한동훈 제 연설문은 제가 씁니다. 그렇게 소소한 일인데 그래도 대부분 이제 이런 요직에 있으면 대피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당의 관계자가 묻습니다. 퇴임사 아직 못 썼는데 제가 직접 쓸 겁니다. 이런 표현을 오전이고 오후에 이제 임사를 발표하니까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당 관계자에게 이같이 밝혔다.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수락 연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을 때만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.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.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말은 할 수가 있는데 글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 글훈련이라는 것은 아주 집중적인 훈련을 받을 때 글을 자기가 직접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 번 익힌 그런 글쓰기 기술은 마치 수영이나 자전거나 운전기술처럼 평생 동안 함께 가거든요. 그러니까 퇴임사도 본인이 직접 썼고 그 다음 비상대책위원장 수락 연설도 본인이 직접 쓰는 거죠. 아주 바람직한 테크니카 모범증다운 한 장관은 26일 오전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친 뒤에 26일 날 오후 수락연설을 하는데 수락연설문을 본인이 직접 쓴다는 거 아닙니까 박수받아야 될 일인 거죠. 연설문 초안 등 말씀자료가 필요한지 국민의힘 관계자가 한동훈 여러분들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의하니까 제 수락연설은 제가 쓰겠습니다. 대개 보니까 당에서는 말자 담당 말씀자료 담당이라 불러 연설문을 쓰는 사람이 직접 있죠. 어쨌든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내용이다. 이렇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에서도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잘 해결해 가지고 정치가로서 잘 입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좀 일찍 시작한 것은 어제 공론화됐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수검표 수개표를 하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